이건 너무 귀한 요리 같다. 이거 진짜 아우고찜이 간장으로 승부를 봤네. 그런데 저는 순간 제가 또 먹는 향이 중요한데 무슨 향이 딱 났어. 독특한 향이 있었나요? 생강을 봅니다. 생강! 생강이에요? 생강 안 좋아하죠? 생강! 망했다. 우리도 생각을 못했네. 아무도 그 생각을 못했네. 약간 이거 귀한 홍콩요리 먹는 듯한 느낌이야. 중화풍입니다. 시금치와 아기. 뜨거워서 그러죠? 뼈구나. 아기뼈가? 통생강을 씹었어요. 하필 통생강을 씹었어. 그런데 여기서 돼지 수육한 질감이 느껴져요. 식감은 좋아요? 네, 식감은 진짜 좋아요. 엄청 부드럽고. 그런데 이 생강은 약간 아기의 비릿한 맛을 잡기 위해서 넣은 겁니까? 네. 그리고 기름에 닿았을 때 향이 좋아하실 거라고. 국, 국, 국물. 와, 이건 진짜 기술이야. 그래, 아까 공을 많이 들였어. 된장 베이스에 낙지 적국인데 서해안 가면 개국지나요? 개국지. 음, 국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안에는 국을 먹고. 이거 좀 자라줄 수 있니? 안에는 국을 먹고 남편은 아기를 먹고. 제이슨 씨는 생각 좋아하시나봐요? 네, 저는 좋아해요. 이건 좀 차이가 있네. 확 식겨내려. 아, 진짜 국이 없으면 식사를 안 합니다. 와, 어떻게 이런 맛을 내. 저도 이거 처음 먹어본 맛이에요, 이런. 국이? 네, 국이요. 와, 이거 뭐 지금 압권입니다. 칼칼한 거 좋아하시네.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아니, 그게 아니라. 칼칼한 맛을 안 해, 이 사람. 칼칼한 맛을 안 해, 이 사람. 칼칼한 맛을 안 해, 이 사람이. 뭘 시키신다고 해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무작정적으로 매운맛이 아니라 그냥. 야, 이건 칼은 안 매운데. 맛있게, 맛있게 매워. 칼은 안 매워요. 아, 맞아. 막 이렇게 막 넣어먹고, 이런 맛이 아니고. 자. 머리카락은 먹지 말고. 어머, 많이 넘겨주네. 아, 지금 생각이 안 들어갔습니다, 지금. 아, 왜 여기다 숟가락을 넣어.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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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미안합니다. 숟가락을 담그고 있었네요. 너 뽀뽀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 뽀뽀를 어떻게 하냐고. 숟가락을 담그는 거지? 싸움. 싸움. 먹는 거잖아, 먹는 거. 뽀뽀를 왜 해, 그럼? 말하기 편해서 극과 극이지. 두부가 많이 닮아있어요, 지금. 아, 근데 이거 때문에. 똑같아. 저는 솔직히 지금. 이게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아귀는 내 스타일은 아니지만. 아, 근데 이게 내 스타일. 낙지적국은 완전 내 스타일. 아귀는 완전 정말 완벽한 제 스타일이에요. 밥은 또 저게 제 스타일이고. 너무 어려운데, 무슨 분 없나요? 저기 숙룡도 있는데. 아, 숙룡? 그래. 숙룡도 있다, 맞다. 숙룡도 있었어요, 생각해보니까. 거의 누룽집은 거지요. 굉장히 과열을 대다 보니까. 내 숙룡인데. 그래. 알았어. 왜 내 거 안 주고. 물! 물! Sergio 감사합니다. edor